오늘은 싱글벙글 인터넷에서 난리난 하나의 글을 보여드리죠. 보베드림에 이 지하철 무개념 여자들 보세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2024년 작성된 따끈따끈한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죠. 자리에 모상고 서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자 두 명에서 본인들 집 놓을 자리라고 안 치우고 뻔뻔하게 앉아있네요. 라고 말하며 한자의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서있지만 20대 한국 여성 두 명은 뻔뻔하게 자는 척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 무릎에 올려 두 잔이 불편하고 바닥에 두 잔이 더럽다는 마인드가 이기적이네요 정말. 얼마 전에도 광역버스에 어떤 여자가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겠다고 하니까 자기 집 놓는 자리라고. 빽빽 소리 지르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바람의 뉴스에도 나왔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다들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라는 글이 2024년 3월달에 작성되죠.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은 저 여성들을 향해 못 베어먹었다는 욕을 날리게 됩니다. 방금은 남초 성향이 짙은 사이트의 댓글 반응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여초 성향이 짙은 네이트판의 반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여자들이더라 그냥 가방을 모시고 살지 그러냐. 라는 댓글에 추천수가 보이시나요? 여자들도 여자들의 기묘한 이기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 여자들만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여자들이 유난히 양보를 하지 않는 이기적이라는 말에 동의할까요? 출근길 신분당선 임산부석 앉는 사람 보면 배째 없는 2대녀 3대녀밖에 없네. 임산부석 앉는 거 다 남자라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남자가 임산부석 앉는 거 한 번도 못 받고 다 여자였어. 라는 식으로 남염하는 여자들까지 남자를 인정하고 여자들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고 있죠. 놀랍게도 댓글 반응 역시 FM인 거 거르고 젊은 여자 중년 여자들이 진짜 이기적으로 자리 차지하더라. 이거 리얼인 게 출퇴근 시간에 젊은 여자 반 아줌마 반으로 임산부석 자리 차지함. 이라는 말을 하면서 FM을 하는 여자들까지 여자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시에서 말하면 사이버폭력 당할까 봐 말 못했는데 내가 본 임산부석 앉은 사람 다 여자였음. 나도 임산부석에 남자가 앉은 거 한 번도 못 봄. 이라는 저 말들이 여러분은 농담으로 보이시나요? 2024년 지금 세대의 여성들은 어딘지 모르게 윤리라는 부분에 나사가 빠져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려라는 건 당연한 덕목인데. 이상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타당한 추론을 내보았죠. 그건 바로 그녀들에게는 알 수 없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피해망상을 주입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너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야. 옆자리에 누가 앉게 되면 너는 호구처럼 너의 권리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다고. 라는 식의 피해망상을 여성들은 주입받았습니다. 언제나 사회에서 약자라는 피해망상을 주입받았고 피해자라고 세뇌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기이할 정도로 이기적이게 변한 겁니다. 여가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들은 폭력에 노출된다 광고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성은 약자라고 온 미디어에 떠들어대고 있죠. 그런 걸 보고 자란 여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신을 피해자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풀만한 마음에 온정이 남아있을까요? 105만 명의 빅데이터 조사 결과 여성들은 물질주의가 가장 강하고 신경증지수가 가장 강했으며 감사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절대 조작된 데이터가 아니라 과학 그 자체이죠. 지금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주입된 피해망상에 빠져있다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상인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죠. 어째서 공공장소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찾아보면 항상 여성일까? 라는 의문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세뇌된 인간을 다시 정상인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디 정상인 남성들은 이 사실에 유념해주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고 저녁에 먹는 붕어빵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인간은 고쳐쓰는 거 아니다.